한글자막 by 한효정 요즘 같은 스마트한 시대에 그래도 누구나 한 번쯤은 편지를 써보셨을 것입니다 핸드폰의 문자와는 달리 편지는요 상대방에게 전하는 메시지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뭐가 있어요? 뭐가 감성, 감정이 묻어나는 것이 바로 편지입니다 편지의 그 감성을 잘 표현한 시가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의 편지라는 제목인데요 어느 날 뜻밖의 받은 그대, 긴 편지, 쓸쓸하고도 정다운 그대 말씀들 무심코 찍으신 점 하나, 쉼표 하나도 모두 어여뻐 이른 아침과 한가로운 오후 그리고 꿈결에도 그대 목소리 귓가에 일렁니다 시인의 말처럼 편지는요 그저 정보나 사실을 적어서 그렇게 전달하는 여타의 글과는 다른 특별함이 있습니다 무심코 찍은 점 하나 그리고 쉼표 하나에도 무엇이 담겨있다고요? 편지를 보내는 사람의 목소리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연애하면서 썼던 그 연애 편지 하면 무슨 말이 떠오르나요? 열정, 사랑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께 편지할 때는요 존경의 마음을 담아 한자 한자 꾹꾹 그렇게 눌러쓴 그 편지에는 무슨 말이 떠오르나요? 바로 진심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자녀를 향해서 쓴 편지에는요 소중함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자세히 얘기하면 로마에서 가택연금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바울은 결국 복음을 위해서 갇힌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옥중서신이라고도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교회였어요 그 바울의 특별한 마음이 묻어나는 그 말씀이 있는데 빌립보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 빌립보 교회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바울의 어떤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이 시간 바울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지구촌 교회를 향한 감사와 기쁨 소망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감사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한테 감사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4등전 16장에 기록된 대로 바울의 2차 성교여행 도중에 세워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시고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를 거쳐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방문한 첫 성이 바로 빌립보 그래서 바울이 유럽 지역에 처음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 일행이 자세곡감 장수 루디아를 만나서 시작된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죠 그런데 바퀴로 인해서 실제로 바울이 함께한 기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함께한 기간을 한 3개월 정도 남짓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성교여정 중에 세 차례 정도 빌립보를 방문했지만 바울과 빌립보가 함께했던 시간은 생각보다 많이 없었던 것이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성교를 도왔다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내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대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본문에 기록된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라는 이 반은 횟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속적으로 바울을 후원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과 함께 성교하는 그런 일에 함께 했던 교회였습니다 저들은 바울이 빌립보를 떠날 때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바울을 지원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빌립보를 떠나서 대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그리고 마게도니아를 떠나서 아가야 지방에 갈 때에도 계속해서 바울의 성교를 도왔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빌립보 교회의 후원은요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되고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의 충성된 일꾼인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지원 물품이나 재정을 보내는 것이죠 바울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감사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는 자신의 성교에 많은 물건을 후원하고 자신이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돌봐준 것에 의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감사의 원어를 살펴보면 유카리스테오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유카리스테오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의 의미가 정말로 중요한데요 물론 감사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지만 이 단어가 쓰여지는 용례는 AD 기원 후 2세기까지 교회 안에서 주의 만찬을 행할 때 쓰였던 용어입니다 사도 바울의 주의 만찬을 의미를 포함한 이 단어를 사용해서 왜 빌립보 교회의 감사를 전하는 데 사용했을까요? 바울은 그의 성교행 중에 주의 만찬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떡을 떼며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바울에게 있어서 주의 만찬은 단순한 예식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주의 만찬을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중요한 방법이 바로 뭐였던 거예요 이 주의 만찬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주의 만찬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 그리고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주의 만찬을 잘못 이해해서 분열하는 그런 모습 속에 있을 때 그때 바울이 주의 만찬의 의미를 회복하라 라고 건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은 교회의 중요한 절길 때마다 그저 한 번 두 번 하는 그것이 주의 만찬이지만 당시 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떡을 떼었어요 그리고 주의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주의 만찬이 무슨 의미가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의 대속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 가운데 주의 만찬을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서 바울은 교회의 일치 복음 안에서의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 안에서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비록 바울 자신은 로마에 있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직선거리로 한 천여 킬로 천여 킬로 된 그 거리에 떨어져 있는 빌립보에 있었지만 마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주의 만찬을 나누는 것처럼 여전히 물건을 지원받고 필요를 나누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과 빌립보 교회가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었음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 그 복음 안에서 주의 은혜 안에서 교회의 하나됨 그 하나됨의 감사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런데 이 빌립보에 가득했던 그 감사가 우리 교회 안에도 있었던 사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난 여름 우리 교회는요 국내의 매트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국내의 성교제를 밟고 땀을 흘렸던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국내의 매트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4,279명의 성도가 하나 되어서 열방의 성교사님과 국내에 연결된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복음의 씨앗을 심는 그런 귀한 사역을 우리가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각 팀을 위해 보내는 성교사로 헌금하시고 교회 안팎에서 시간을 내어 함께 기도함으로 지구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는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교기간 중에 때로는 불편한 숙소, 식사 엄청난 그런 무더위 가운데 고생하였지만 어느 분 하나 불평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하나 되어서 섬기신 그 간증들을 지구촌 비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지구도 사역을 마치고요 소감을 나누는데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한결같이 고백하더라고요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나누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힘든 환경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나누었던 성도들의 감사의 고백 그 고백은 바울이 지금 빌리프 교회에 전한 감사를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들이며 주님의 복음을 위해 하나 되어 헌신한 그런 귀한 섬김, 복음을 위한 하나 됨은 지금도 목장교회 그리고 우리의 교회 안에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사랑, 우리의 사랑 지구촌교회 안에 복음으로 하나 되는 감사가 여러분 충만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빌리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의 기쁨을 전합니다 우리 빌리프서 1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강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리프서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원어로는 카라, 동사용으로 쓰여진 카이로라는 단어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어떤 책보다 기쁨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 책이어서 빌리프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기쁨의 서신 빌리프서 4장 4절 말씀이 그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제시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요 사실 바울은 기쁠 상황이 아니에요 당시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감옥에 억류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놓인 것이 바울의 처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기쁨의 편지를 바울은 쓸 수가 있었을까요?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 빌리포 교회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빌리포 교회가 생겨난 사건을 기록한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이제 마게도니아에 가서 첫 성 빌리포에서 루디아를 만나죠 그래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은 루디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녀와 그 가족들이 침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빌리포 교회가 시작됩니다 바울은 다른 지역에서처럼 이 루디아의 집에 세워진 교회 안에서 진리를 열심히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빌리포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중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기도하러 가는 그 길 가운데 매번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소리질러 외치는 거예요 그걸 보다가 이 바울이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 고소를 해서 심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감옥을 흔들어 주시고 옥문과 착구가 열리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간수 그리고 간수의 가족들이 침례를 받고 또 빌리포 교회의 성도가 됩니다 빌리포 교회의 시작은 보금전파의 고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리포 교회 방금 이야기한 대로 굉장히 다양한 배경의 성도들이 다 빌리포 교회의 성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루디아는 상인으로서 부유한 그런 가정 가운데 있었던 아시아인이었고요 간수는 로마 군인으로서 그 가족들도 로마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이 귀신이 쫓았던 그 여인도 이 빌리포 교회의 성도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헬라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리포 교회는 다양한 이방인들로 구성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 이후에 바울과 신라가 오래 머물지 못하고 빌리포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너무도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서 빌리포 교회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리포를 떠난 이 바울을 그리고 신라 일행들의 선교를 빌리포 교회가 도왔던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말 그대로 무슨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바울에게서 이 복음을 들었던 빌리포 교회 안에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빌리포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강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을 항상 강구하였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빌리포 교회의 성도와 함께 복음을 위해 동역하는 그 가운데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 전도를 통해 세워진 교회 공동체와 기쁨을 나누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빌리포서 4장 1절 말씀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상호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오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와 함께하는 공동체의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의 기쁨이 빌리포 교회를 통해서 확산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복음 전도, 복음의 기쁨 그것은 바울의 성교 사역의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가져다주는 기쁨을 경험하면서 또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 가운데 그 기쁨을 나누는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바울이 빌리포 교회와 함께한 시간은 짧았지만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기쁨은 이 빌리포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전달되었던 것이에요 빌리포 교회가 바울과 함께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였던 그 상황 가운데 이 복음의 기쁨이 이 빌리포 가운데 그리고 빌리포 교회 가운데 큰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리포서 2장 17절 18절 말씀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의 기쁨 이것이 빌리포 교회에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지구촌 교회 안에도 이 복음의 기쁨이 가득했던 것이죠 지난주까지 우리 교회는 복음 전도 사명을 위해서 블레싱 2024를 진행했습니다 개인 인도자의 사랑 그리고 건면을 통해서 또 목장교회마다 기획한 전도 이벤트를 통해서 마음에 뿜고 기도했던 VIP들을 초청하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는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300개가 넘는 목장에서 전도 대상자들을 초대하고 VIP를 참성하지 못한 그 목장에서도 계속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소감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 전도의 기쁨은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겠느라고 결신한 그 VIP를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나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리고 그들이 우리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목장교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사랑 우리의 사랑 지구촌 교회 안에는요 복음 전도의 기쁨이 가득한 그런 가득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요 빌리포 교회의 성도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전합니다 우리 말씀을 볼까요? 빌리포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에 참여하여 감사와 기쁨이 되어준 이 빌리포서 교회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착한 일이 뭘까요? 여기서 착한 일은요 하나님께서 빌리포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이루고 계시는 구원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빌리포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그때부터 시작된 구원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 즉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완성하실 것에 대해서 확신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완성해 가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동안에 우리 아래서 지속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빌리포 교회의 성도들을 복음 전도의 일꾼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들을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구원을 넘어가지고 공동체와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확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라고 부르고 있으면서 빌리포 교회의 성도 안에서 시작한 착한 일 이 구원의 역사를 개인의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성도의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지속적인 과정, 그것은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더욱 더 온전히 변화해져가는 과정, 그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리포서 1장 6절 우리가 읽은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나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와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될 것을 확신합니다 지구촌 교회는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민족 치유와 세상 변화의 비전을 이루어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더욱 하나 되고 복음 전도의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 더 온전해지는 그 소망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구촌 교회를 붙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의 사랑, 우리의 사랑, 지구촌 교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부르심을 받도록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미래준비위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선하신 계획을 세워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의 측량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커다란 하나님의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